칼스베드 국립공원 제 3편은 빅 룸 입니다. 이 빅 룸은 아무래도 칼스베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동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이 빅 룸을 둘러보는 그런 길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여러가지 주의사항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길에 군데군데에 랜저스 관리자들이 서 있어서 이렇게 질문에 대답을 해주기도 하고 또 다른 도움을 베풀기도 합니다. 이 빅 룸은 미식 축구장 6개를 합한 그런 큰 넓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북미에서 단일 방으로서 동굴 방으로서는 가장 큰 규모라고 하죠. 그리고 칼스베드 캐븐 국립공원에서 여기가 제일 인기 있는 코스입니다. 이 트레일의 길이는 1.25마일 그러니까 키로로는 2키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맨 밑 바닥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비교적 평평하고 또 이 중에 일부는 그 윌체어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빅 룸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둘러볼 수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은 대충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죠. 평균 그렇습니다. 이 빅 룸과 관련돼서 배우이자 코미디언인 릴 라저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이것은 천장이 달린 그랜드 캐니언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규모가 크다는 뜻이겠죠. 여기를 정말 걸어보면 정말 장관이구나. 스펙테클러하다. 이렇게 느낌이 금방 오죠. 그리고 이 동굴의 형성물들을 돌아보면 아주 모든 종류의 그런 모양, 크기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또 1924년경에 여기를 탐사했던 사람들이 사용했었던 그 밧줄로 된 사다리 이런 것도 일부 남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빅 룸을 짧게 보고 싶을 때는 그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름길로 가면 0.6마일, 그러니까 1킬로미터가 단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걷는 시간이, 하이킹 시간이 결국은 한 45분 정도, 그러니까 반 정도가 줄어드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정말 이 바위 형성물들 정말 셀 수 없이 많죠. 이런 형성물들을 가장 드라마틱하고 인상적으로 이걸 볼 수 있도록 아주 전략적으로 불을 켜놓은 부분들이 그렇게 켜놨기 때문에 이렇게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걸어서 이동할 때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볼 수 있도록 조명이 그렇게 위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안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국가적 보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 당국에서도 굉장히 보호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년간에 걸쳐서 어떤 사람들은 이 동굴에 아주 비교적 작고도 그 섬세한 형성물들을 많이 훼손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그럴 경우 이 레인저가 부러진 그런 종유석 조각을 다시 맞추고 또 힘들게 다시 붙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성공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훼손을 되돌릴 수 없다고 하는군요. 이런 동굴의 형성물들 이런 것들을 손으로 만지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도 금지된다고 합니다. 만지다가 형성물이 아주 쉽게 부러질 수 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또 피부에서 나오는 기름이 바위에 묻으면 이 색상이 영구적으로 변색이 돼서 돌이킬 수가 없다고 하는군요. 이 라이언스테일 그러니까 사자의 꼬리 모양을 한 이 종유석 독특하죠? 천장 꼭대기에 저렇게 매달려서 이렇게 쭉 아래로 뻗은 모양입니다. 이 사자의 꼬리 이 종유석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곳이라고 하는군요. 여기 보면 아주 거대한 그런 종유석들도 있는데 아무리 이것들이 거대하다 하더라도 처음에 한 방울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군요. 동굴 바깥에서 빗물 또는 눈이 녹은 물 이런 것들이 스며들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져 내린다고 합니다. 이런 물방울들이 공기중을 통과하거나 또는 이 흙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카본 다이옥사이드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죠. 카본 다이옥사이드를 이제 빨아들이는 과정에서 약한 산성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 물방울이 그런 다음에 이렇게 약산성 물방울이 그 크렉스 갈라진 틈이나 폴스 어떤 작은 구멍들 이런 거를 따라서 이제 흘러내리면서 이 석회암 이 석회암에서 그 방해석이라고 하는 그 성분을 녹여서 포함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빠르게 뚝뚝뚝뚝 떨어지는 이런 물방울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렇게 떨어지다 보면 그 밑바닥에 그 방해석 성분을 녹여서 그것이 이렇게 넓게 가느다란 그 굵기가 가는 그런 층 방해석의 그 층을 형성하게 된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도매 모양을 갖추게 되는 거죠. 둥근 이런 반원형 혹은 길쭉한 원형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지금 보니까 태양의 신전 태양의 신전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어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서는 커다란 기둥이라든지 또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석순 또는 종유석 이런 것들을 좀 커다란 규모로 볼 수가 있군요. 여기 보면 그 팝콘 모양으로 생긴 형성물을 볼 수가 있는데 매우 섬세한 형성물이라고 하네요.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공기가 필요하고 또 얇은 막의 물 이 두 가지가 이것이 형성되는데 필요하다고 하는군요. 물이 돌출부에서 증발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얇은 미네랄이 거기에 이제 층이 형성되어 가는 거죠. 지금 이곳은 요정의 나라라는 이름이 붙여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빽빽한 숲처럼 이 석순 밑바닥에 그 석순이 있는데 그 석순을 보면 팝콘 같이 생긴 아주 섬세한 것들이 이 석순을 뒤덮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석순들이 여기 이 자리에 있을까요? 그 대답은 바로 천장 위를 보면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천장 위를 보면 종유석들 그리고 소다 스트로스 소다를 빨아먹는 빨대 같은 것들이 거기 굉장히 많이 천장에 달려 있죠. 엄청 많은 이런 빨대 같은 것에서 물방울들이 계속해서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닥으로 물방울들이 하나하나마다 많은 물을 떨어뜨립니다. 이런 것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바람이 부는 쪽에서는 이것들이 물들이 금방 마르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향해서 그 침전물들이 쌓여 가는 거죠.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침전물들이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이 팝콘 모양의 이런 꽃들이 종유석 석순 이 석순들마다 저렇게 붙어 있게 된 것이라고 하는군요. 여기 무릉덩이 가장자리에 보면 아주 부드럽고 평평한 이 방해석 바닥이 그 주변에 깔려져 있는데 이것을 부르기를 셰프스톤의 선반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선반석이 바로 있는 그 높이가 옛날 고대 여기가 바다였었는데 그 바다의 해안선이 그 선반석인 라인에 일치한다고 하는군요. 이 웅덩이에서 이제 방해석이 종이장처럼 얇은 그런 방해석 성분이 뗏목처럼 이렇게 떠돌아 댕기다가 그러다 이제 가장자리에 그것이 부착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평평하게 형성되면서 이 선반석 셰프스톤이 되는 거죠. 1985년에는 한 작은 그룹의 동굴 탐사자들이 저 꼭대기 윗부분을 좀 보고 싶어서 그 헬륨 풍선에다가 이 등반용 밧줄을 묶어서 거기서 이제 높이 뛰어서 저기서 걸어서 거기 올라가서 그 위를 탐사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아주 초기의 탐사자인 짐 와이트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 사닥다리가 저기 매달려 있는 게 보이죠. 여기서 저 동굴의 아래로 내려다 보면은 한 90피트 아래 그러니까 한 27미터 밑을 바라다 보면은 이 바닥이 세 층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층은 미싱돼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세 층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세 층으로 이루어진 이 바닥층 그것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아주 오랜 옛날에 여기 이 동굴이 위치해 있는 그 산이 구아델프 산이니까 이 산이 아주 옛날에 그 융기 솟아오를 때마다 그때마다 그 밑에 있었던 그 지하수층 그 바닥 그것은 점점 더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발견되는 세 개의 수평한 그런 바닥층은 이 동굴 안에서 발견된 그런 바닥층은 고대 옛날에 그 물의 그 지하수층 그 표면을 각각 대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가장 위에 위치한 것이 가장 오래된 것이고 가장 그 밑에 세 번째 중에 밑에 있는 것이 가장 그 시간적으로 짧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동굴은 바로 그러한 그 지하수층 그 바로 위에 있었던 황산 황산이 작용해서 이러한 동굴이 만들어졌다고 하는군요. 이 동굴에는 bottomless space 이라는 것이 있는데 바닥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이죠. 정말 바닥이 없는 구덩이는 바닥이 없을까요? 사실은 바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멍은 그 길이가 140ft 그러니까 43m 이 트레이를 걷는 그 지점부터 43m 밑에 바닥이 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이 구멍은 그 한때 지하샘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하샘물에서 그 황산이 결국은 생성이 많이 됐다고 하고 이 황산으로 인해서 바로 이 big room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성되게 되었다고 하는군요. 이 인간의 두뇌는 어떤 사물을 식별할 때 어떤 구름이나 또 잉크 자국 이런 것처럼 어떤 그 패턴으로 패턴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이 동굴 안에 있는 많은 형성물도 그렇게 어떤 패턴으로 인식이 되어서 거기다가 이제 이름을 붙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동굴의 탐사자들이 최초로 이 동굴에 들어왔을 때 어떤 그 형성물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경의감 또는 어떤 공포심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이름을 짓곤 했다고 하는데요. 생긴 모양이나 그 형태 그리고 그 질감 뭐 이런 것이 어떤 상상력과 이제 결부되어서 그 하나의 이정표가 될 만한 그런 이름이 지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에 탐사자 그 짐 와이트라는 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짐 와이트라는 분은 이 칼스베드 캐번에 있는 많은 그런 이런 형성물들의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군요. 이 크리스탈 스프링 돔이라는 이름의 이 돔은 이 캐번 이 동굴 안에서 가장 커다란 실제로 현재까지도 자라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그런 석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이유로 또 특별하기도 하다는데요. 그 이유는 이것이 그 밑단에 그 밑에 쪽에 그 종 모양의 그런 덮개 그 차양 그런 아주 드문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특별하다고 합니다. 이 빅 룸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우리는 정말 아주 진짜 많은 종류의 다양한 모양을 봤는데 그런 종유석과 석순 이런 것들을 봤고 또 이 탄산음료를 먹을 때 사용하는 그 빨대 모양 그런 것도 보게 되었고 또 휘장, 휘장 그런 것도 보게 되었고 또 기둥 모양, 그리고 동굴 웅덩이에 있는 수련 잎사귀 모양 그런 것도 봤어요. 그리고 진주 모양 이런 것도 보고 또 팝콘, 또 사자의 꼬리 같은 거 그런 것도 어떤 선석 결정체 그런 것도 보고 석회화된 단구 그런 것도 보았습니다. 이런 동굴에 살고 있는 이 박쥐는 아주 정말 놀라운 경의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박쥐는 초고주파 음향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그 음향을 방출해서 그 반향 위치 측정이라고 해서 자기가 발산한 그 음향이 되돌아오는 것 그것을 통해서 길을 찾고 또 먹이의 위치도 확인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음파 탐지 체계는 고래나 돌고래가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하죠. 먹이 활동할 때 예를 들어 뭐 나방 같은 걸 찾아 먹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음파를 쏘고 초고주파 음파를 쏘고 또 돌아오는 그 음파를 맞아서 그걸 정확히 예리하게 식별해 내서 어떤 특정한 사물에 집중하기도 하고 또 위험을 피해서 어떤 나뭇가지를 피해서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손가락 같이 생긴 그런 형성물의 그 무리들이 한 무리를 이루어서 그 선반석 그 선반석 밑으로 이렇게 뻗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은 이것이 완전히 굳어서 돌이 되었지만 한때는 그 지하수에 살고 있었던 그 미생물의 그 군락 미생물이 모여서 생기는 그 군락 그것의 띠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딱딱하지 않고 젤리와 같은 반고체형 성분이었는데 이제는 굳어서 완전히 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주 옛날에 그 물의 표면이 이 물웅덩이 주변을 돌러싸고 있는 선반석 테두리까지 올라와서 화학 작용이 발생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굳어지고 거기에 이제 칼슘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매달리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곳은 Chinese Theater 라는 그 이름이 붙어진 곳입니다. 꼭 중국의 옛날에 무슨 어떤 황실 궁전 그런 데를 꼭 연상시키는 아주 이 굉장히 화려한 그런 곳이군요. 아주 화려한 석순이나 종유석 그리고 기둥 이런 것들을 여기서 아주 멋지네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군요. 자 이제 둘러보다 보니까 빅 룸을 거의 다 봤군요. 이제 서서히 이 빅 룸을 빠져나가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다음번 비디오에서는 이제 월넛 캐니언 디저트 드라이브를 같이 9.5마일 같이 드라이브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구독과 좋아요 괜찮으셨다면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되었습니다. 기대듭 ím